저 사랑해 주신 분들께 저희랑 같이 하시는 스트랩 때문에 우선 가장 부분 좋을 거거든요 첫 콘서트, 로봇의 콘서트 많이 살게 했어요 울지마! 울지마! 2020년 12월 24일 날 저희가 첫 광고 콘서트에 한다는 리듬을 듣고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진짜 믿기지 정말로 오늘의 답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 시작을 좋아했고 진영이 형부터 또 저희한테 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시악이 형도 계시고 또 저희 가수 동료분들 또 여러 동료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아이엠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해 주시는 분들도 다 같이 계시는 이 자리가 다 같이 계실 거예요 우리 애기가 함성해っぽ야 감사합니다.